2세트를 넘어서 3세트도 기대해볼 수 있는 충남대학교죠. 손주상, 손주상의 강력한 서브에이스! 충남대학교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경기대학교 지금 후반에 선수 구성에 변화를 줬죠. 양인식 세터가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김명관 선수가 공격을 가담하고 있는데요. 양인식의 선택은? 정태현! 공격을 막아냅니다. 충남대학교! 계속해서 반격을 해나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형두의 서브. 황경민이 받아줬고요. 오른쪽! 발아냈습니다. 충남대학교 중원에서! 고위 공격까지 성공시킵니다! 24대24! 지금 충남대 블록커를 다 잃고 있어요. 빠른 세팅을 좋아하죠. 충남대학교 리시브 불안합니다! 3단 넘겨냈고요. 충남대학교 2세트를 가져갈 수! 가져갈 수! 가져갈 수! 있습니다! 26대24! 충남대학교! 이걸 뒤집어내나요? 충남대학교 2세트? 전자들에게 대신 전자들에게 borrowing 의상조사합니다. 일상조사합니다.